오늘은 여러분께 백수 히키코모리 딸을 둔 부모님들의 절규를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맘카페에 50대 주부 딸 하나 있는데 딸 때문에 죽을 마시다라는 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딸은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딸이었습니다. 주부랑 남편은 딸이 너무 귀해서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고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맹세코 딸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취준도 자기 개발도 안 하고 동네 백수같이 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말 답답한 건 자기 위안을 하기 시작한 건데 엄마 내 친구 누구는 나처럼 집에서 놀면서 엄마 설거지 한 번 안 해준다는데 나는 기특하지? 엄마 저거 봐 TV에 저렇게 사람 죽이는 거 봐 요즘에는 나쁜 짓만 안 하고 살아도 1인분이래. 같은 식으로 모든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사례를 보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딸의 모습. 나는 집에서 지금처럼 착하게 있으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복잡하게 살 필요 없다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딸이니까 라는 마음이 밑바닥에 잡혀서 독립을 권해봤지만 딸은 죽어도 독립 안 한다고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죠. 딸에게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권해도 돈 필요 없다고 말하는 딸의 모습. 55세가 되면 미리 퇴직을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을 30년째 해왔는데 딸 때문에 다 망가지게 생겼다는 이 부부의 고민. 딸년을 30대 40대까지 키워야 한다는 암울한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다. 우울증 걸릴 환경도 아니고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러는 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낀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늘어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딱 봐도 부모님이 딸년 하나를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게 되었다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한국 여자들에게 오냐오냐 스윗하게 행동했던 남성들은 김치녀와 된장녀를 만드는데 일조했고 딸을 오냐오냐 키운 부모님은 어엿한 기생출 한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한녀들은 자신이 오냐오냐 자란 청구서를 미래 결혼할 남성에게 들이민다는 재밌는 사실. 실제로 한국 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성 커뮤니티에는 독립 어떻게 하는 거냐? 돈 1원 한 푼 없고 20대를 히키코몰리로 지냈는데 다들 결혼이나 독립 어떻게 하냐? 라는 식으로 자신의 망한 인생을 뽐내며 부모님의 등골과 남성의 등골을 빨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가족 없이 살 수 있나 정확히는 가족이 엄마뿐인데 나는 30대 중반이 되도록 캥거루 족으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모아놓은 돈 한 푼 없고 백수인 상태라 미래도 불안해 라는 이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짐을 옮기는 방법도 모르는 이 한국 여자의 행동과 강아지는 또 끔찍하게 아끼는 저 혐오스러운 모습. 진짜 평균적인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차라리 결혼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어 라는 이 여성. 나 혼자 독립하는 건 너무 외롭고 돈도 많이 들어서 싫다. 근데 또 결혼은 죽어도 싫은데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결혼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부모님에게 독립을 하고 나서 자신을 다시 오냐오냐 설거지해줄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정말로 정신병이 걸려도 너무 많이 걸린 여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한국 여자들이 어째서 자상하고 마음이 따숩고 배울 점이 많은 남자를 찾는지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결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모님처럼 자신을 설거지해줄 만큼 배려시 믿는 남자를 찾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부디 여러분의 딸은 오냐오냐 키우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에어컨 전기세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책임감 있는 여자들이 없어지고 있다.